이리 총 안파냐? 총 겁나게 많으면서 파는 건 총 하나만 파는 건가? 아, 내 친구! 밥을 좋아해, 알아봐. 네, 왜? 너는 아직 살아있어. 직업에 있는 건 쉽지 않습니다. 너는 그냥 가까운 곳에서 구입하자. 누군가? 첫 번째는 제파르 윌 스테션입니다. 여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. 하지만 생각해봐요,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은 조합적인 상황이 될 것입니다. 분명히 분명할 수 있겠습니까? 너너너로? 너와 함께? 헤헤. 멈추지 않지. 굉장히 나를... 깔벌고... 아무튼 저기... 내가 놀랄지 못해, 라이즈가 다시 돌아가고 저는 이 장면이 분명히 모르는 걸 하지만 GRE가 그냥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. 더욱, 우리 그 앤드의 앤드의 기저가 있는지 할 수 있을지, 자, 이 장면은 그 앤드의 기저가 있어야 합니다. 그래서 이것때부터 제가 제가 정책을 구입하는 데다 보기의 도입을 위해 구입하는 데에 대한 등의 도입을 위해 그리고 이 장면은 그 후에 그 장면은 더 쓰러지게 해결할 것입니다. 야... 이번에 안동기면은 한마트 할 생각인가 보네 아 그건 그렇구 아 이거 이거 밟고 올라가기에 한번 어 뭐야 한번 사용하면은 잠시만 지아리아 연락해라 항상 높은 데서 연락을 해야되지 이번에도 만만치 않게 높은 곳이네 안태우지마 인마 함정적으로 가 소리가 나잖아 뭔가 달려가고싶은 느낌이 되지 않냐니 좀비들아 자 1,2,2,2,1,2,3,2 높은데 아무 세 사람은 되겠어 점점 말투도 나빠지고 있죠 페이를 느끼고 있는거지 가는 중반에 있구만 그래도 에너지 때문에 제대로 싸우지 못하겠어 이거 뭐지 회생님 어서오세요 어? 잠겨있는데 왜? 왜에에에에? 다 잠겨있잖아 아 가래? 최고급 소드 마체테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과 함께하는 곳은 있는 곳이 아.. 진공 완전 나쁜 놈 다 됐네 다음 장소로 가보도록 하죠 어.. 빨리.. 그.. 이게 근데 정말 그거에 비해서 경험치가 안오르긴 하는거다 아.. 알겠어 어쨌든 안티즈는 그래도 얻어야지 최대한 빨리 아.. 이.. 쉴 수가 없게 만드네 그래서 그니까 계속 뭔가 중요한 데를 기다리고 있고 빨리 해야되고 그래서 예..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돼 벌써 왜 아.. 여긴 아닌데 진짜 어떻게 하지? 어어어 에너지 에너지를 최대한 먹을 걸 싹 다 가져가야 되는데 와.. 정말 진짜 안준다 최대한 먹을 걸 많이 가져가야 돼 어어어어어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어우 깜짝이야 난 지금 내 총이 없단 말이야 아저씨들아 어? 그나마 나온게 크라켓이야 아 여기 왜이렇게 많냐? 뭔 뭔일 일어나긴 할까만 여기 여기 아 그 하나하나 뭐 별로 나오지 지금 빨리 그 그 걔네들 구해야 돼 아 여깄다 어 좋은건 알아 오오 야구 배트는 아, 그래도 어, 뭐야 애들 몰려온다 애들 몰려온다 저, 지 혼자 터지고 난리야 자, 일단 여기도 반대편에 있는 것 같아 애들 그래서 못 오고 있지 어어? 어어? 어디냐? 아, 여기다 여기, 이 근처인 것 같은데? 어어 최고급소득 총을, 총을 내놔, 총을 총 주면 참 좋겠다 소주 근데 꼭 이렇게 와야하는건 아닐텐데 여기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싸우기가 너무 무섭다 진짜 아아 팍팍 막 다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놈 있는거는 쌀만 하지 슬아 좋지 오오!!! 아utz 야 어디야 와아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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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잭스트라 아아 진짜 이씨 아 오지말라고 아 오지말마 오지마 귀찮은 자신들 오오오 아이씨 나 헤엄쳐서 갈래 아아 나 헤엄쳐서 갈래 아 몰라 헤엄쳐서 갈 수 있겠지 뭐 어부마을인데 아 무섭게 그렇게 오지마 아아 뭐지 아아 나이씨 한방에 들어가자 아아 아이 넌 이놈이 좀비들 때문에 이게 좀비게임이긴 하지마 갑자기 수영게임이 돼 버렸는데 어 다왔다 야 이렇게 가니 이렇게 오니까 금방이잖아 다왔는데 애들 죽을 생각을 하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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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터져나버리 아이아 터져나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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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가자 으쟿 터야 터야 오 애들이 안 죽어 죽을 생각을 안해 아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멀꺼 내놔 멀꺼 내놔 멀꺼 내놔 멀꺼 워낙 주는건 없고 멀꺼 내놔 다 된거 아닌가 또 어디있나 이 마을에 있는 좀비들을 모두 죽여줘야 되는데요 문을 닫아야 되겠지 걸어볼래요 아휴 됐네요 리더를 찾으래요 아 여기 이 퀘스트 꽤 먼.. 꽤 기네 헤이헤이 것을 어디있는건데 어디있는데 이 근처에 어떤 집도 아니라고 하긴 했는데요 그 몬스터를 가져왔는데 그 문을 가져왔어요 그 문을 가져왔어요 그 문을 가져왔는데 라이스가 가져왔어요 너는 라이스가 가져왔어요 아.. 이거 정말 잘 알았지 너는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너는 충분히 가져왔어요 너는 아무것도 없지 너는 아무것도 없지 그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너는 그냥 우리를 도와줄게 이 퀘스트는 죽을게 이 퀘스트는 죽을게 이 퀘스트는 죽을게 하지만 우리는 오늘 한 달에 계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없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니, 이제 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Ryze가 내침으로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내 부담을 할 수 있는 곳에 대한 비교 그리고 여인의 여인 너 한 번 감은 우리를 불러야겠지 난 한 번 꺼내서, Kyla 아, 다행히, 여기가, 이제 다행이 아, 진짜 사람일 것 같고, 냐의 냐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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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다 아 대단하다, 나는 도대체 돈을 갖고 있다. 이제 매우 싫어하네.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. 상처의 욕망이 swiftly로 온다. 생명욕입니다. 서서스의 비어 쪽 상관에 있는지. 서서스의 비어 쪽에 있어서. 나보다 advised. 거기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. 나한테 공격하려고. 이거 아닙니다 어... 조금 먼데요? 근데 이 물을 따라서 가면 이 해변가를 따라서 가면은 금방 가는거 같애 근데 갔을때 왠지 애들 있을거 같다 또 최대한 빨리 가보긴 하는데 일단 최대한 빨리 가보긴 하는데 일단 희망을 가지고 아 근데 이게 의료 물품을 안주잖아 저걸 해도 의료 물품을 안줘서 막 꼭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안되는데 이제 왠지 애들 있을거 같기도 하구요 지금 흠 흠 흠 흠 왠지 애들 있을거 같기도 하구요 흠 아아 나이 치 치 다 오니까 근데 저 보급품으로는 무기같은거는 뭐 안오더라구요 흠 흠 사실 서바이벌 경험치 때문에 먹긴 하는건데 서바이벌이 게임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거든요 어? 혹시 레벨이 높아져야지 총이 나오는구만 쯧 어차피 물속으로 들어가야되는구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세번째 보스 흠 흠 흠 흠 페리선 짜자 흠 흠 아 또 저 저 위잖아 훼 흠 흠 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흡 흠 흠 흠 어... 새로운 거시기 일단 여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군요 그려저나 총이 되어야 되는데 총이 없어 자 잠시만요